증시 불안으로 IPO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SK 실더스에 이어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포도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원스토어는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이에 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린페이퍼 측도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다며 시기적으로 온전한 기업값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들어만 현대 엔지니어링과 보로노이, 대명에너지, SK 실더스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